한국교회언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이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냈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비록 의사라고 할지라도 죽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일종의 살인이라며,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주도적으로 마감하려는 것은 신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22대 국회에서는 전보다 적극적인 살인의 방법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이 악용되거나 남용됐을 때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조력존엄사 법률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는 광범위하게 자살과 살인을 방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